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캐입니다 오늘 3월 10일 토요일 오늘은 주식기초강의 한번 강의해 볼텐데요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전일 다우전스 플러스 1.77% 상승으로 마감했구요 나스닥도 플러스 1.79% 상승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자 전일 미국시장 양호하게 끝났으니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60일과 120일에 저항을 어저께 받았으나 갭상승에서 여기를 뛰어넘는다면 강한 반등세 나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다 했는데요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기업이 자본금을 확충할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회사체를 발행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본을 확충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은행권의 차입을 통해서 자금을 또 끌어올 수 있구요 또 하나의 방법이 증자입니다 증자 중에는 무상증자가 있고 일정한 금액을 받고 주식을 파는 유상증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증자는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또 만기가 돌아오고 이러면 자금 운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도 있고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에 증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땐 가장 좋은 자본 확충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때때로 주주에게는 그것이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거든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유상증자를 해서 어떠한 곳에다가 그 자본을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으로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괜찮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다면 주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구요 만약에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단순하게 자본금 확충을 한다면 주주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죠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발생됐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날 한 12% 상승한 날 유상증자 순조롭게 될 것 같다 뭐 적정 가격으로 나왔다 가격이 그런 평가에 의해서 12%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전일 7% 넘게 상승했는데 자회사인 카카오뱅크 유상증자가 상당히 한국금융지주에게는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진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인데요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것이 어떤 기업에게는 좋은 의미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어떤 기업에게는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것을 그럼 제가 자료 캡처한 것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천님 굿모닝 아 참 부지런도 하셔 잠깐만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제가 핸드폰 화면으로 캡처한 것인데요 잘 보이십니까 현대중공업이 신주발행 예전가로 1차 10만 3천원 등등등등 유상증자에 따라서 괜찮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리포트 하나 있고요 또 한국금융지주의 리포트는 카카오뱅크 5천억 유상증자의 한국금융지주 강세 보이시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에 잘 투자돼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된다면 유상증자 그 기업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만 자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제 친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진산업이라는 회사 무상 유무상증자 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로 30% 정도 무상증자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기업이 지금 중국 중국의 자동차 회사 부품 납품 그 체결 하겠다는 그런 공시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호전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데미지로 입고 있는 그런 판국에 소규모 부품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완화 내지는 호전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판단이 들기에 제가 아진산업을 매도를 하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대우품으로 교체 매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 회 우상향 우하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자 그래서 유상증자라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기업이 주식을 일정 가격의 공모가로 유상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주식을 팔겠다 그것이 그 유상증자로 들어온 대금으로 앞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했을 때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시장에서 판단이 되면 이렇게 주가 상승할 수도 있구요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구요 그것이 단순하게 자본금 확충 내지는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서 자본 잠식 때문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상장 기준에 미달되게 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유상증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108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109회에서는 우상향과 우하향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